간다, 하나, 둘, 셋 저 댓글에서 저를 소개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주말에 이렇게 한강에 나와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그래서 좀 초팔리긴 하지만 저를 여러분들에게 알리기 위해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유튜브 부탁드리는 박세준에서 기타를 치고 있는 이윤재입니다 저는 27살이고요 기타를 공부하고 있는 대한민국 남성입니다 일단 기저귀 2년에 유치원 3년? 그리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복싱 3개월, 야구부 5년, 피아노 3년, 기타 13년 이게 저의 스펙이고 저의 키는 181입니다 몸무게는 77, 78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미혼 남성입니다 저의 이름은 박세준입니다 박세온얼 박세가 제가 키우던 고양이의 이름입니다 성은 C, 이름은 박세에서 C박세 사실 제가 유튜브에서 한 번도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 무거운 얘기일 수 있는데 2020년도 11월 25일에 박세가 저의 곁을 떠났어요 건강이 안 좋아져서 계속 케어를 하고 열심히 했는데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사실상 안 한 게 아니고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직 박세 사진을 잘 못 보고 있어요 내가 승승장구해서 우리 박세가 어깨 피면서 당당하게 걸게 해주자 박세 사진을 아직은 못 보긴 하지만 그래도 울지 않고 씩씩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원한 박세주인이죠 이렇게 말하니까 박세가 되게 보고 싶네요 사랑한다 박세야 보고 싶다 일단 저희 채널에서는 다 아시다시피 기타라는 거를 주 콘텐츠로 하고 있고 처음에는 연주하는 영상만 올렸다가 색다른 걸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기타 강좌 영상을 올리게 되고요 기타 안 치시는 분들도 재미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콘텐츠를 생각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또 제가 여행을 갔다 와서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 이렇게 영상 촬영하고 있고 늘 새로운 거를 할 준비는 항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발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치게 됐어요 같은 반에 기타를 치는 밴드부 친구들이 있었어요 기타 치는 모습이 너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쳐볼래 하면서 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 개XX만 아니었어도 돼요 최근 들어 제가 거의 일주일에 다섯 개까지도 올리고 있고 제가 평소에 취미로 하던 게임이나 친구들 만나는 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 누워서 쉬고 핸드폰 보고 이런 것들을 안 하고 그거 할 시간에 유튜브 영상에 올인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약간 그런 마인드 있잖아요 너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갖고 와봤어 약간 이런 마인드로 일단 때려 봤습니다 어차피 결국에 다 남는 거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도 개수가 매번 똑같지 않더라도 다섯 개든, 네 개든, 세 개든, 두 개든 계속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막 영상 다 찍고 이렇게 편집을 막 해요 왠지 막 하고 있다가 나 핸드폰을 딱 봤어 제 유튜브 봤는데 구독자 수가 올라와 했을 때 아 그때 제일 보람찬 거 같아요 그래서 내 페이지 부분 눌렀어? 오케이 영상 보여줄게 바로 입 벌려 약간 이런 마인드로 그때가 제일 보람찬 거 같고 침대에 딱 누웠을 때 아 눈이 되게 피로하고 몸이 피로하지만 제 핸드폰으로 제 올린 영상들을 이렇게 볼 때 아 저는 그때가 제일 보람찬 거 같습니다 진짜 열심히 해서 올렸다는 그런 뿌듯함이 있으니까 그때가 제일 그때도 제일 보람찬 거 같습니다 저를 수면 위로 올려준 국채 대시데미르 터키 국적에 저랑 같이 이렇게 영상을 찍었던 유튜버죠 국채 대시데미르 존경하고 추천합니다 아우 제 뒤에서도 추천하네요 국내는 넷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장기화와 얼굴들 지금은 해체했지만 지금도 정말 즐겨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제가 커버 영상도 한번 올렸는데 AJR 네 이 아티스트 새 아티스트를 너무 좋아합니다 오케이 어허 오케이 암 글로벌 메롬 하바 하바부균 조규젤 사나 기타리 오르테자 세쉬에 큐레디르 저는 구글 번역기를 사용합니다 컴퓨터로 게임도 좀 하고요 그리고 뭐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고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제가 또 술을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속해 있는 팀이 있습니다 어니스트라고 이렇게 어니스트 있는데 팀 채널이에요 그래서 3인 멤버로 구성이 되어 있는 뱃는데 정기적으로 모여서 합주를 하거나 영상을 찍거나 이런 식으로 평소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일단 첫 번째 한의사 한의사가 되고 싶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 한의사는 왜 그랬냐면 제가 어렸을 때 눈이 안 좋았는데 침을 맞아 다녔어요 그래서 눈에 이렇게 다다다닥 막고 막 손을 막고 이랬는데 진짜 신기하게도 저의 시력이 좋아졌습니다 와 한의술은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아는 거를 알려준다는 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기타를 가르치고 있는데 나중에 가서 모르지만 그래서 깨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게 끝나면은 난 야구장에 가고 싶은다 야구 맥스 하나 들어서 야구를 보면서 먹고 싶습니다 룰을 이런 거 다 알고 이러니까 옛 생각도 나고 이래서 좀 좋은 거 같아요 야구장에 다 같이 응원하고 막의 봄 두드리고 약간 이런 분위기가 좀 좋은 거 같아요 너무 당연한 질문이네요 저는 유튜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영상을 찍고 좋은 영상을 드리는 유튜버입니다 저는 고민도 없이 택할 수 있습니다 10억이요 저의 매력이요? 저의 매력이요? 원더컴? 구독자 몇 만 몇 십 만 몇 백 만 이런 것보다는 진짜 끝까지 적지 않고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안 하더라도 저의 음악을 계속하는 게 꿈입니다 제가 늘 자주 하는 말입니다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항상 새로운 것도 마다하지 않고 항상 도전하고 발전하고 그런 유튜버가 될 거니까요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영양가 있는 유튜버가 되기 위해 그리고 유익한 채널이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제대로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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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